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 느낀 많이 다른 점 중 하나는 미국은 카드 문화가 아주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회사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친구의 베이비 샤워 아기 축하파리에 가기 위해서 카드를 고르로 타겟에 왔어요. 여기 이렇게 베이비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 중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친구가 멕시칸 음식도 좋아하고 젠더 성별, 애기 성별을 밝히지 않아서 성별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카드 중 저는 이 귀여운 카드로 골랐습니다.